혼자 있는 시간이 왜 외롭다고 느끼면서 때론 혼자 있는 시간이 구부리워져 무작정 올랐던 기차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고요한 그곳은 어떠한 표정을 지어도 전혀 몰아하지 않지 어떠한 말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하지 않지 부지런히 걸어 두 다리를 멋대로 뻗고 헝클어져 있어도 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갈 곳은 많지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려운 거지 그냥 마음이 내 기능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내딛는 걸은 그대로 그렇게 발걸음에 멍하니 있어도 누구도 나무라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어려운 거지 그냥 마음이 내 기능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내딛는 걸은 그대로 그렇게 발걸음에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립다고 느끼면서 다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워져 우연히 시작된 만남 한참을 이야기 나누던 따뜻한 그 곳은 어떤 어려움 있어도 전혀 몰아하지 않지 어떠한 슬픔이 있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지 잠시 세워둔 두 다리를 다시 세우고 나갈 준비를 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갈 곳은 많지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려운 거지 그냥 마음이 내 기능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내딛는 걸은 그대로 그렇게 발걸음에 그렇게 발걸음에 그렇게 발걸음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